몇 분에 플레이팅 할 거예요? 50분 50분 합시다 필살기처럼 아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리조또거든요 플레이팅 해볼까요? 상상 끝났어요 자, 리조또 모르겠다 아니, 저... 아, 당황스러웠죠, 사실 100명을 매겨야 되는데 저게 뭐 말이 되나? 아, 그러면 안 돼, 좀 짜증이 났었어요 일부러 약 올리러 오셨나? 저는 좀 억울한 게 사실 리조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, 나는 리조또 못 보겠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힘주고 나오셨더라고요 아, 여기 놀아이다 벌써 싸워? 어, 싸워, 싸워 솔직히 뒤통수 맞은 상황인데 돌아가지는 못하거든요 피곤하실 테니까 빨리 집에 보내드리고 쉬게 해드려야겠다 일단은 인정 흑백요리사